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서로 다른 길을 간 조준, 조견 형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후 사건도 많고 일화도 많지만 조씨 형제의 이야기는 남다르고 특이한데 조준과 조견은 친형제였습니다. 준이 형이요, 견이 동생인데 준은 이성계를 도와 계곡공신으로 영화를 누렸으며 정종초부터는 8년간이나 영상직에 있었습니다. 준이 어렸을 때였는데 하루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벽대소리를 지르며 준의 집앞을 지나치자 어머니 우씨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과거한 자가 없으니 무엇을 쓸 것인가? 이 말을 듣고 준이 꿇어 앉아 울면서 급제할 것을 맹세했고 그 후로 공부에 정진해 공민왕 23년에 급제했는데 벼슬길에 나가 강원감사로 부임하던 도중 정선에 이르러 큰 포부를 한 수의 시로 나타냈습니다. 동예를 씻어놓을 날이 있으리니 백성은 눈을 씻고 맑아지기를 기다리라. 고려 말에 혼탁한 조정을 쇄신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시였는데 이때부터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큰 뜻을 품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성계가 준의 소식을 듣고 청했는데 준은 특히 토지개혁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고 이성계는 준이 마음에 들어 사유토지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이 토지개혁은 친원파가 시들고 침명파 즉 신진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성계와 준의 인연은 이때부터 의기투합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즉위하던 날 밤 준을 은밀히 침실로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한나라 문제가 대왕으로서 황제가 되어 항공으로 들어오자 송창을 위장군으로 삼아 남북권을 진무한 뜻을 아는가 송창은 한나라 문제가 대왕으로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으로 한나라 대신들이 여시의 난을 평정한 뒤 문제를 추대했을 때 문제는 그날 밤 안으로 즉시 송창을 위장군을 삼아 대신의 병권을 거두었습니다. 이성계는 역성혁명으로 나라를 바꾸었으므로 한나라 경우를 상기시켰던 것으로 조준을 송창에 비유하여 고사를 들먹인 것입니다. 그대에게 오도의 병마를 맡겨 총찰케 하노라 이성계는 조준에게 도총사의 인과 화강 및 동붕을 주었는데 조준에 대한 신임이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조준의 성품은 원만하고 부드러웠는데 한 번은 음식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나라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관청인 예빈씨 판사인 공부를 매질하려고 하자 공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 죄 죽어 마땅하오나 어찌 재상으로서 음식 때문에 한낱 벼스라치를 매질하려 하시나이까? 품격이 떨어진다 그 말이더냐? 허허 내 말이 맞도다. 조준은 매질하라는 명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조준은 새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준의 동생 견은 처음 이름이 윤이었지만 나라가 바뀌자 견으로 바꿨는데 논어의 견자유소부리에서 따온 글자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형님, 우리 집은 대대로 고려에서 벼슬한 집안입니다.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고려는 재기할 수 없다. 새 주인을 모시고 백성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형준이 역성혁명에 가담한 것을 눈치챈 견이 극구 만류했고 동생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난주는 견을 조정해두지 않고 영남한 찰사로 내려보냈습니다. 동생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것으로 견은 영남루에 올라 왕국의 하늘 다음과 같은 시로 달랬습니다. 3년 동안 두 번 영남루를 지나니 은은한 매화향기는 나를 머물러 권하는구나. 술을 들어 근심 씻고 노년을 보낼 만하니 평생의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리. 이 인기가 차서 돌아오기 전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견은 통복을 한 후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의 재주를 아낀 이성계는 그를 호조전서에 임명하고 등청하라는 글을 보냈지만 견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송산의 고사리 캐기를 원할 뿐이요.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성계를 비꼰 답으로 이때부터 이름을 바꾸었는데 견자를 노너에서 따왔으나 나라가 망했는데 죽지 않음은 견과 같고 견은 그 주인을 따른다는 뜻으로 자를 종견으로 지었습니다. 견은 지리산에서 청계산으로 옮겼고 날마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송도를 바라보며 통곡했는데 사람들이 이 봉우리를 가리켜 만경봉이라고 했습니다. 이성계가 그 절개를 높이 사서 손님과 주인의 입장에서 만나기를 청하자 견이 허락했고 이성계가 청계산 아래까지 말을 달려왔는데 이성계를 맞아 음만하고 끝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화되기를 거부한 것으로 견은 할 말을 기탄 없이 해버렸는데 역성혁명을 일으킨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불경스러운 말을 듣고도 오히려 청계의 한 지역을 봉해주고 견이 마음 편히 살도록 조처해 주었으며 돌집을 지어주었는데 견은 모두 거절하고 양주 송산으로 옮겨 살며 호를 송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식에게 내 묘표에는 반드시 고려조의 벼슬을 쓰고 자손들은 새 조정의 벼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견이 죽은 후에 새 조정에서 추징한 벼슬을 비석에 새겨 세웠으나 벼락이 떨어져 그 비석을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데 그의 고손자 때에 와서야 과거에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견은 계국 공신에 오르기도 했는데 형준이 동생을 살리려고 취한 조치였으나 견은 형에게 화가 미칠까봐 계국 공신이 된 것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여러 차례 부르고 찾아가서 면박을 당하고도 무사한 것은 형준의 그늘이 컸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도 형제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남달리 우애가 돈독했기 때문인데 형이 있었기에 아우의 절개가 빛나고 아우가 있었기에 형의 변심이 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서로 다른 길을 간 조준 조견 형제 이야기였습니다.